국산 6등급 2세 루키 원경주 8번 맨 오브 더 스타가 격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9번 범이 내려온다 바깥쪽 지치지 않는 걸음 9번 범이 내려온다가 8번 맨 오브 더 스타를 끈질긴 추격 끝에 넘어섭니다 9번 범이 내려온다 선두에 8번 맨 오브 더 스타가 2위로 빌려놨고 안쪽에 7번 나온다 보니 심화상이었습니다 으 으 남들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 응원해주고 또 마주 분들이 믿어줘 가지고 300승을 하게 되어서 되게 기쁩니다 전에 처음에 데뷔절 때 스타트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발주를 많이 들랑거리고 그래서 스타트만 잘 나오면은 이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으 으 그리고 채시대 기수하고 잘 맞아서 기수가 또 잘 타고 그래서 우선을 갔습니다 아직은 또 테이크 힌드 차지라서 조금 힘이 좀 늦게 차요 말이 아직 어려서 힘이 완전히 찬 것은 아닌데 이번에 이김으로써 조금 다음에는 좀 낫게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마주 분들이 많이 좀 말을 맺겨줘서 말투수도 좀 많아지고 또 그냥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똑같이 열심히 하지 마는 또 우리 식구들도 뭘 자기 일같이 로 열심히 해주니까 그리고 또 마주 분들도 나름의 믿음을 주니까 또 거기에 힘이 나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말들이 좀 괜찮은 말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뭐 그 말들은 전부 다 떼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어린 말들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전부 다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300승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나은 구조가 될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